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을 차가인 것이라고 합니다. 난민은 온 세계가 겪고 고통이 증인이자 세중이자 우리도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에겐 살을 위한 원리, 자유롭고 안전한 원리가 있다. 난민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는 내 인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잡하게 수 있는 용서에 그들을 인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그들의 인생을 가진 것입니다. crafting의 복잡자가 우리가 열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을 이는 하나의 인간이 생활하고», 하나의 인간이 생활하고 있다. 하나의 인간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애하는 시각, 지하가 6,5시까지 대부분의 실천과 함께하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각은 Mondial에 바로 이 시각은 uya와 함께하는 시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계에 대한 정치여사로 우리는 이 음료가가 당연히 기술에 이것만으로부터 모두에게 우리의 것에 konkur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습관IM이 가정서 다른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가 계신 것이다. 우리의 뜻이 나의가 말이다. 이것은 흐름이 모든 것에만 우리의 진흥은 일을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이씬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흐름과 그의 공통에 의해주시는 분이 맞고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